네 마지막으로 쌍은 다클리 로고가 뭔가 약간 제일 오오오오오 아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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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 우와 지금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게 제일 노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글리덕 어글리덕이랑 엘로 빨리 앨범 내겠네요 그죠? 그럼 작업 좀 열심히 하라고 트위터에서 계속 괴롭혀요 그죠? 펑킨이 형이 어차피 인기 제일 많은 거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디지펑킨 어글리덕 30살 넘어서 아이돌 된 거는 진짜 처음이다 우리 해외 나가고 진짜 선물 받고 그래요 어글리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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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리덕